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폰모드를 사용해서 자동차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구형 BMW는 제 취향이기도 하고 또 이런 박스카 형태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 기아 레이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차 요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실물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이용했는데요. 보통 삼면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 레이에 정확한 삼면도는 없지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폰모드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이 영상은 이렇게 사진을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기아 레이를 완성해본 것으로 폰모드 강좌는 몇 편 이어집니다. 이 그림 페이지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주소에서 여기 밑에 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윈도우 사용 중인데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쉬프트 S 누르시면은 바로 캡처가 되죠. 그래서 드래깅 하시면은 원하는 만큼 이미지가 캡처가 되죠. 다음 면으로 바꾸고 윈도우 쉬프트 S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캡처합니다. 또 측면으로 바꾸고 윈도우 쉬프트 S에서 드래그해서 캡처했습니다. 아마 맥은 뭐였더라? 옵션 쉬프트 숫자 3번인가 4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는 가물이 가물한데 어쨌든 캡처받으셔서 그 이미지를 이제 피전360에서 불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사진 폴더에 이제 스크린샷 폴더에 들어오면 기본으로 여기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위에 세 개가 지금 그 이미지인데요. 여기 옆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름 바꾸기 해서 끝에다가 측면이라고 적겠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본 모습이죠. 뒷면. 이건 앞면이겠죠. 뭐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퓨전360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캔버스. 요 아이콘이나 캔버스 이렇게 누르시고요. 여기 아까 저장해놨던 거. 일단 앞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세 개 중에서 정면을 해야겠죠. 정면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 모서리 잡고 올리시면 스케일이 커지죠. 그러면 여기 캔버스라는 폴더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교정을 누르시면 이미지 사이즈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요점과 요점의 길이가 45mm입니다. 45mm인 거 보니까 4.5cm밖에 안되니까 45cm로 크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불렀고요. 번호판을 보니 좌우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반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캠퍼스 편집 누르시고 수평 반전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을 가능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KNN 로고를 보면 요쯤이 중앙인 것 같으니까 중앙점을 이쪽으로 두겠습니다. X축을 바닥으로 놓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바퀴가 여기 걸리도록 사진을 이렇게 측면의 사진을 불러올 텐데 측면 사진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사진이 안 보여서 기준이 없어서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상 두 가지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의 중앙 요쯤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로 포인트 포인트를 요기 여기 태도를 요기다 하나 찍어 줄게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나 측면에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를 자기가 정해서 점을 찍어주는 거죠. 정해진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번호판이 가리고 있지만 한 요쯤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스케치 이용할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 선이 90도가 되도록 그어줍니다. 아래 점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어줍니다. 이용할 스케치면을 정하고 우측 면도를 골라준 다음에 선을 90도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측면 사진 삽입입니다. 측면 사진 선택했고요. 측면은 이쪽 면으로 불러야겠죠. 불러올 면 선택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사진이 지금 뒤집어져 있죠. 수편반전 체크합니다. 이게 이제 수동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까 그려놓은 라인을 참고해서 최대한 위치를 시켜보는 겁니다. 적당히 지금 위치는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원근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걸 보고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근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지 이게 완전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 안쪽에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게 원근이 들어가서 지금 이 반대면이 이 라인이 반대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원근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이 바퀴 보셔도 여기 원근 때문에 살짝 들어가 있는 거가 있죠. 그래서 치수를 기입한 설교의 도면같이 납작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뒷면 사진 불러올 텐데요. 뒷면 사진을 불러오면은 이 정면 사진 면하고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스케치면을 뒤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구성 클릭하고 평면 간격 띄우기 합니다. 평면 선택해서 뒤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뒷면 사진을 삽입합니다. 스케일을 키워서 사이즈를 비슷하게 마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3D 이미지는 카메라가 찍은 듯한 이 3D 이미지인데 이 카메라에 렌즈 공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차를 360도 돌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뒷면이 납작한 차라서 카메라 공률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딱 맞을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이미지는 정확하게 딱딱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캔버스 편집을 눌러서 스케일을 살짝 조정해서 맞춰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좀 맞춰줍니다. 중앙점을 살짝 잡은 다음에 좌우 스케일 조정으로 맞춰주었습니다. 3면도가 평면으로 정확하게 그려지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쉬운데 이렇게 이제 없는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리퍼런스 이미지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니까 이제 이 폰모드 사용해서 다음편부터 이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